미국 백악관은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으로 중동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해 대응에 나서겠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.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군인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시기,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만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란과의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지역에서의 확전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란을 타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확전은 피하며 이번 공격의 주체에 대해 보복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